네, 세가 세드라인 필두로 해서 자세한 내용들 같이 확인해보시죠. 김민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FOMC의 결과 기다리셨죠? 결국에는 초저금리 시대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들이 다 확인이 됐는데요. 희정 많이 올라갔습니다. 연준의 결정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CNBC 부도 내용입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바로 연준의 정책 행보 기사 통해서 확인해볼 텐데요. 기사 살펴보시면 미국 연준이 16일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또 올해 6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올해 남은 6차례 FOMC에서 매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 제임스 블러드 총재만 0.5%포인트를 올려야 한다고 발언을 내놨고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0에서 0.25%에서 0.25% 높은 0.25에서 0.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 일부에서는 그동안 예상되었던 0.5% 인상을 예상해왔었는데 이 부분은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0.25%로 다 같이 합의를 받습니다. 연준은 또 올해 남은 6차례 FOMC에서 매번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혀왔고요. 또 양적 축소도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FOMC 뒤에 성명을 통해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축소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법인에서 나와서 그렇지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입니다. 매파적인 색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에 대한 전망도 함께 코멘트가 나왔던데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발언 살펴보시면 연준 의원들은 이날 FOMC를 통해서 미국 경제 전망치는 낮추는 대신에 인플레이션의 전망은 높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 예상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우려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FOMC 당시 제시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은 낮추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했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과 맞바꾼 인플레이션 잡기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예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추가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연준이 경계하고 있다면서 FOMC는 물가 안정 회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는 더 팍팍한 통화정책 충격을 흡수할 만큼 매우 강력하고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지수가 올해 말에는 4.1%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7%포인트보다 1.4% 높아진 수치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내년에 근원 PC 물가지수는 2.6%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면서 2024년까지도 2%대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봤고요. 반면에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4%에서 이번에는 2.8%로 1.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파적인 행보가 앞으로 갈 것임을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뉴욕 증시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함께 확산이 되면서 인플레를 온전히 다 수용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괜찮았습니다. 뉴욕장의 굉장히 강한 반발 매수세,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따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의 멘트를 보겠습니다. 푸티엔 대통령에 대해서 전범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러시아 측에서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또 맞수가 조금 나오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바이든 says Russian leader Putin is a war criminal for Ukraine attacks. 외교에 있어서 수사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든이 조금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6일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지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범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드러난 러시아의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이런 논쟁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방의 일부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했지만 미국은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져 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는 데 다소 머뭇거렸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전쟁 범죄라고 규정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AP통신을 비롯해서 나머지 외신들은 미국 당국자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규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까지도 별도로 발표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스스로 지키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드론을 비롯해 약 8억 달러 규모의 대공무기와 그리고 분사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분명히 일각에서는 사이다 멘튼데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뱉게 되면서 러시아 측에 신경을 조금 건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낙득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던데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국제사회가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크레이나 침공이 전쟁 범죄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절차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 ICC까지도 이번에 러시아의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가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고요. 이미 39개국으로부터 조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가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나토 측에서도 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서 나토는 집단 방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간밤에 또 협상이 잘 진행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일각에서는 종전 가능성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멘트가 나왔는데요. 러시아 측의 입장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조금 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의 마음의 문을 여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좀 호재가 될 만한 부분도 있었는데 모두 다 감안해가지고 돌아가는 상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가 될 텐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원자재가 인산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이 자동차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뷰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 같은데요. 바로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년까지 전세계 경차 생산을 수백만 대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리서치 회사인 IHS 마켓은 2022년과 2023년 세계 경차 생산 전망치를 2022년에는 8,160만 대, 2023년에는 8,850만 대로 모두 260만 대의 하향 조정했습니다. S&P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생산이 가장 큰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봤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수요 감소로부터 벌써 100만 대를 밑도는 등 유럽 시장 전망으로 170만 대를 삭감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당장 부품에서 공급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합체가 되면서 완성차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차질을 뱉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철강제 가격까지도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는 이런 현상이 도미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쪽에서 자동차 부품을 가장 많이 받아서 차를 만든 업체가 BMW하고 훅스바겐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두 차 중에 타격이 상당히 클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투자할 때도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외신 뉴스 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